오!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이야, 진짜 이게 다리도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 미시마 스카이워크! 미시마 스카이워크! 잠깐만, 저희가 그러면... 야... 우와!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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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데? 뭔데? 오, 저 정도 리액션이야? 우와! 우와! 야, 이렇게 멋있어? 이야, 대박! 오! 오! 스카이워크 저렇게 커? 실제로 보면 저거보다... 우와! 이야, 대박! 이거는 소리 안 질릴 수가 없는데? 이야, 진짜 멋있다! 나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왜 처음 봐, 이거? 우와! 우와! 아, 후지산이 보이는구나! 이야... 영화 같다, 영화! 멋지다!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산이! 우리가 되게 운 좋은 것 같아! 응, 이렇게 예쁜 그림은 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진짜 CG 같아! CG 같아! 우와, 진짜... 우와... 저쪽만 다른 색이 같다! 음,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저기 쓰루가마니라고 바다까지 같이 보여요! 되게 좋아요! 오, 뭐 카메라를 들고 오셨어요? 오! 사진 찍어줄게, 너! 추억, 그렇지! 추억 남겨야지! 와, 신났어! 너무 귀여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해맑게 웃을 거야, 잠깐만! 산이랑... 오케이! 됐어! 수학여행 오는 학생 같아요! 수학여행 오는 학생 같아요! 귀여워! 진짜 멋지다! CG 같아! CG 같아, 진짜! 와... 아무 생각 없어진다! 아, 근데 진짜 안 좋은 생각이 확 없어진다! 그래, 대자연을 마주하면 경건해져! 와, 멋있다! 우와! 여기도 예쁘네, 여기도! 아무도 없어, 사진 찍고 싶다! 진짜! 애들이랑 여기 오면 좋아하겠다! 이런 거 기억에 남을걸? 기억에 남지, 이런 장관은 기억에 남아! 여기는 가족들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곳이야! 나 여기 와야겠다! 와야겠지, 그렇지! 나 이번 주 오니까 와이프! 오면 이제 데리고 와야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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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진 찍어줘, 여기다! 브라멘티스트!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선생님! 나도 가족들하고 한번 가봐야겠다! 시즈옥가! 남자들은 기대하죠! 어머, 여보,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귀여워! 받았다, 받았다! 나 지금... 나 카드 잊어버렸어! 끊어봐! 나 카드 잊어버렸어! 끊어봐! 나 카드 잊어버렸어! 끊어봐! 다시, 다시! 알았어! 잘못 걸었네! 박진 부분에... 카드 잊어버렸어!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멋있다! 그리고 저기에서 해산물이 많이 나와! 그리고 저기에서 해산물이 많이 나와! 어, 그래요? 바... 바다? 바다지! 되게 깊은 바다! 해산물 종류가 1200가지가 나와! 그럼 해산 자원이 만원은 뭐야? 만원 요리가 있겠지! 영혼 없어! 아주 프라이 같은 거! 아주 프라이! 유명하잖아! 아주 유명한데! 벚꽃새우! 벚꽃새우! 튀겨서 우동이나 소박유에도 얹어먹고! 덮밥도 되고! 그리고... 먹는 얘기밖에 없어! 어묵! 어묵! 너무 궁금한 거야! 왜 까먹어! 역시 어남선생님! 멍남선생님! 그러면 형 그러면... 여행이 아니네! 그렇지! 그러면 형 그러면... 여행이 아니네! 공부하러 왔네!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리연수! 요리연수래! 요리 공부하러 오신 거네 진짜! 해외 미식연수! 도가 유명하죠? 만두 만두! 뭐야? 기름같던데? 기름 폭탄이야! 진짜 잘하신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걸 다 먹습니다! 손을 찍어봐야지! 너무 귀여워! 어떻게 튀기신 거예요? 이거? 말이 되나? 그렇게야 조리고 한... 오! 미쳤다! 이거 진짜! 비조갈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 오! 고기 아니야? 우와! 우와! 저게 맛있지! 이거 뭐야? 저번에 이따 보여줄게! 말도 안 돼! 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연구 중입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요리연구하는 겁니다! 어? 조희연 또 만들고 있다! 오빠 심지어 또 요리하는 걸 쳐줬다! 행복 요리를 해서 일본 포도에 대한 대접하고 싶다! 오! 어남 선생의 메뉴가! 우와! 일본의! 진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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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들의 마음까지 훔친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오! 네! 오! 이 날은 감사합니다.